B에 18 하기로 했구요 B에 18, 오케이 자, 그래서 이 친구는 Domain 아이고, 소리를 작게 해놨네 OK, 그러면 여기에 A는 A 됐죠 I는 E 그래서 합쳐서 A 이렇게 하면 뭐가 됐어요? Main 됐구요 이 친구가 붙어서 D가 됐죠, 또 Main 그 다음 얘는 Stain Stain 그렇지, 둘이 붙여봐 Stainless 오케이, 주방에 보면 뭐 쇠로 된거, 반짝반짝거리는거 그런거 Stainless 라고 하는거 들어봤어요? 못들어봤어요? 오케이, 그러면 얘는 뭐가 됐어요? Stain 이러니까 Stain 내가 내는 소리는? Liss E는 뭐가 됐죠? E가 됐죠 Stainless OK, 다음 A 에이플로우 뭐래요? 에어플로우 에어플로우 뭐고요? 에어플로우 에어플로우 OK, 그래서 얘가 뭐했다?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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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 에 아 어 그래서 요까 소리가 에알 얘는 오케이 입술을 붙이면 안되고요 입술 소리는 윈디가 아래에 입술을 치면서 풀 풀 그럼 얘들 둘이 내는 소리는 오우 그래서 다 합치니까 에어플로우 에어플로우 다음 얘들 에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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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뭐가 됐죠 이가 내린 세 가지 소리 이 에 어 에 됐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여기 에이 와이가 뭐 됐어요 에이 에이 됐죠 다 합치니까 에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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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세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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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레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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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러면 요까의 소리가 레이 얘가 에세이 에세이 다 고쳤어 네 다 고쳤어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됐고 얘는 레이즈였고 레이즈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응 today 옳지 today today 네 데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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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일 데일 데- ok 그래서 얘가 뭐가 됐죠 안녕하세용 A 됐죠 얘는 ok 여기다가 D 까지 합시니까 다 합시니까 데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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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레이드 음 캡테인 캡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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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아이가 에이 될 때도 있지만 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스트레이 그렇지 스트레이 넌 으 으 놀 왜 놀 왜 으 오케이 요까의 소리가 노얼 노얼 그 다음에 얘가 되는 소리는 우웨이 웨이 그래서 노르웨이 오케이 노웨이 오사람들이 노르웨이 이랬는데 노르웨이가 아니고 노웨이 OK OK 그렇지 아까 에어플로우 할 때 에어랑 똑같은게 있죠 에 어 어 에어랑 그 다음에 얘는 i 는 e p 는 합치니까 airship 그 다음 그렇지 리테일 음 리테일 딜레이 그렇지 잘 읽는다 그렇지 하이웨이 오케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알려줄게요 네 그래서 igh가 무슨 소리 됐나 i 혜리 공부하고 왔어? 공부하고 왔어? 오케이 그럼 시험치고 공부하고 계세요 highway igh가 i 됩니다 하이웨이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음 뭐가 좀 이상한 거 같은데요 역가의 소리가 뭘까요 okay p 는 ai 는 a 는 합치면 pain pray 이 아니고 pain pain 그 다음에 얘가 내는 소리 뭐겠어요 fall f 는 u 가 내는 세 가지 소리 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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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얘는 비해하고 니하고 헷갈리는 질문이군요 비디병 빨리 나오세요 브레이드 리메인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했군요